오늘 에스터 강의 아홉 번째 시간 우연인 듯 찾아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그런 사건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타주에 있는 어느 한인 기도원에서 기도원에 있는 젊은 청년인데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해서 청년이 기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목사님 부부를 살해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서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지난 주 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는 새벽기도 알람이 울렸는 줄 알고 오늘 밤은 왜 이렇게 짧지? 그러고 눈을 비비고 일어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국에서 왔어요 저희 둘째 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천영아도 아무 일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자막이 흘러가잖아요 자막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 한 목사 부부 살해 이렇게 미국의 어떤 교회에 한 목사 부부 살해당함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딴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웃고 전화를 하고 끊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잠이 다 깨버렸어요 한 1시쯤 됐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알아보고 전화를 하지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잠을 깨우는가 그런 생각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을 바꿔먹고 보니까 정말 많고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루를 잘 보내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도 같이 나눈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태도도 관리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바꿔가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고 부정적인 마음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바드 대학교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혁명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뭘 바꿔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작고 평범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암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암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암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에스터 5장에서 있었던 그날, 그날 밤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에스터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다가 뜻밖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이 에스터를 사랑스럽게 보았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에스터가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마련했어요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일 또 한 번 잔치를 열 것이니 하만과 왕이 함께 다시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기 가족들에게, 측근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일로 인해서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씨름으로 말하면 역전 뒤집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세드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에스터와 모르드게에게 임했습니다 에스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한 성경이 에스터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히 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인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 밤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았는지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더워가지고 그랬는지 아니면 에스터가 이야기하겠다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기를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고 이건 왕조실록 혹은 궁중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일기를 읽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왕조실록을 읽어내려가다가 읽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읽는 거예요 이게 에스터 2장에 잠깐 언급되고 지나가거든요 에스터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는 에스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스터가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모든 사실을 밝혀서 목숨을 구했던 그 사건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내 목숨을 모르드게가 구해줬구나 라는 것을 잊었다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왕이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상을 줬냐 이렇게 물었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건 상을 줘야지 어떻게 해서라 상을 줘야지 하고 큰 상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상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서 왕이 에스터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왕의 측근인 하만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지 조금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모르드게가 구해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에스터와 모르드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거를 왕이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잠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책을 왕이 읽고 싶었을까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 우연이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통곡과 에스터의 금식기도와 수많은 백성들의 중보 기도의 결과가 이러한 우연처럼 생긴 일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의 말처럼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우연일 수 있으나 기도가 아니면 그 우연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자 자문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자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밖에서 들려올 때보다 우리 마음에서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심어줄 때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우연히 궁중일기를 읽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정말 그 시작은 너무나 우연처럼 시작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시작을 찾아보니까 너무 우연같이 그게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있었던 병을 좀 치유해 주셨는데 그 병이 왕자병이라고 알고 있죠 제가 왕자병이 치유되기 전까지 제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이 낫고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주위에 친구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어느덧 애기가 있고 그런데 저만 혼자가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도 기도 그렇게 안 했는데 산기도 시작하고 금식기도를 시작하고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학교에 성가대를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대학원 성가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에는 새벽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두 차례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드리는 예배는 수업 중간에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수업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가 참 많았어요 또 바쁘고 과제가 많고 시험이 있고 그러면 참 그 예배가 좀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배에 성가대에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가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들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들이니까 주말에 교회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서는 부담없이 공부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성가대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기 초에 제 친구 중 한 명이 성가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가대를 하면 식권을 준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식권을 학교 식당에서 먹는 티켓입니다 식권을 준다더라 그런데 그 얘기가 딱 꽂혔어요 그래봐야 그 식권 하나가 1,400원짜리거든요 1,400원짜리 식권을 준다더라 그래서 그때 몇 명의 친구하고 같이 성가대 자원을 해서 한번 해보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 성가대 연습이 음악대 강의실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가 너무 약하니까 인원이 너무 약하니까 음악, 음대 학생들 특별히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피아노도 와가지고 음대 학생이 쳐주고 지휘도 음대 학생이 지휘하고 또 노래하는 솔리스도 이렇게 지원이 와가지고 그 성가대가 굉장히 풍성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성가대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 지휘자에게 참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아주 열심히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그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 제 아내하고 친구였던 거예요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때 누가 식권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400원짜리 식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 처음 오게 된 것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느 교회에 청년부 담당 목사로 가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알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보니까 그 교회에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시고 탈인교회로 가셨어요 저보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시게 됐어요 갑자기 제가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어느 교회 어린이부 담당 목사로 가려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 설교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오후 예배에 있었던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몇 분 안 돼요 강집사님 그때 계셨어요? 없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필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화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엄청난 사건 엄청난 결과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시작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난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의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무엇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불완전한 마음으로 그냥 떠났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꿀 때 그때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선택은 그렇게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깊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깊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온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도 우연히 올 수 있지만 재앙도 우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 사건이 한 사람에게는 우연히 찾아온 은혜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히 찾아온 재앙이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이 어떤 이유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갔는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만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째 하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몸을 조아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지만 모르되게 한 사람이 머리 숙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모든 만족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교만한 사람을 부끄럽게 아십니다 두 번째 하만은 아주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궁중실록을 읽는 그 시간에 하만은 뭐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가 25자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사형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밤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 밤에 그걸 만들었으면 이제 날이 밝고 나서 잔치자리에서 왕에게 이야기해도 충분했는데 성질이 너무 급한 이 하만은 그 밤에 왕궁으로 달려왔어요 왜 그래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는 잠이 안 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왕에게 와가지고 모르드게를 고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밤에 왕궁으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마침 하만이 밖에 있는데 밖에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추락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하만은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때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속으로 아 나에게 그런 대우를 왕이 해주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왕이시여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리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해주세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데 저는 이때 왕이 하만에게 역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왕이 그를 의심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자기만 몰라요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날 반 우연한 사건이 하만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모르드게는 아주 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자기가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을 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잖아요 왕이 인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걸 두고 모르드게가 왕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무너지지만 의인의 선행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선행은요 그게 잊혀지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섬김과 봉사 모르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원 11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확신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인의 선행은 반드시 드러난다 두 번째 모르드게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지금 착각했어요 나에게 왕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왕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쓰이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그 성을 한 바퀴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데리고 갔어요 하만은 기절할 상황이고 모르드게는 날아갈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 6장 12절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 모르드게가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대궐문으로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왕의 옷을 입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성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궐문으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해졌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다시 그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모르드게는 너무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빨리 처리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사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르드게에게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그 우연한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고 준비했던 것이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사는 사람은 그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계속해서 추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겨우 종살이 하다가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갑니다 계속해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보십시오 교회 생활할 때 보십시오 뭐 때문에 시험받아요? 뭐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남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시험받는지 이런 일 혹시 있습니까? 식사하시려고 딱 줄 서고 있는데 누가 세치기 했다고 시험들고 그래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배식을 하는데 조금 좋다고 시험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거의 비슷한 일로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시죠 그 상황에서 또 한결같이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연과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왕과 가까이 지내는 고급 관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목을 해줘요 그들이 나중에 나가게 됐는데 훗날 바로 왕이 우연히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기회를 요셉이 자꾸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국의 총리까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우연 같은 일인데 사소한 일인데 정말 이 하나하나의 우연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필연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성문에 엎드려 있지만 저는 그가 하만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자 용서하자 그러죠 용서는 뭐예요?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용서의 기도거든요 그때 모르드게도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엎드려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긴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죽이고 분노하고 파멸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10편 141편 3절 이하의 모습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 입술과 마음을 악하게 사용해서 죄짓지 않겠다고 오히려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겠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응답을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는 보통 천천히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하며 누구를 얻어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어머니하고 어린아이가 해변의 모래사장을 걷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앞서 걸어가고 있고 아이가 뒤를 따라오는데 그 어머니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발을 찍어놓으면 아이가 그 발을 또 찍고 또 찍고 그렇게 발자국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속으로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내 발자국을 계속해서 따라온다면 이건 단순히 발자국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발자국을 계속해서 따라온다면 그러면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될 것이고 가장 좋은 가르침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 좋은 인도자가 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시련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올 때는 성령으로 오셨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영적 고아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사는 것입니다 고아냐 양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고아도 양자도 똑같이 학교 가요 직장 생활해요 군에도 갈 수 있어요 힘들게 하는 일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아는 그 마음이 늘 냉내해요 어디 마음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 마음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뜻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만의 길이 아닌 모르드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